자 우리팀 화이팅 합시다 우리팀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우리팀 오늘 카스리그 결승 중결승자 진출자 있어 우리팀 누군데요? 아 세상물적 모르십니까? 한번 소개해주세요 그래도 어 시작이다 잠깐만 2,1 시작! 어 이제 막 들어가서 파밍합시다 어 잠깐만 벌써 가는거야 이렇게 막? 어 가는거요 이게 안절려 어 잠깐만 아 여기 아니잖아 일단 찾아다니다가 아니 근데 매력이하고 구멍이는 어딨는지 다 알텐데 개같은거 아 이런 개같은거 아 나무세트 나왔어 아 씨 가만있어봐 이거가지고 죽이는거야? 찾았어? 어 죽이는거야 어딨는거야? 럭키쉽 럭키쉽 뭐지 이거? 럭키쉽 뭐지 이거? 집에 들어가면 있나? 어 이거 뭐 누르고 있다 문 여는 키가 뭐에요? 우클릭이야 우클릭 아 다 까먹었어 망한거같아 망한거같아 오오오오 뭔소리야 뭔소리야 오 뭐야 내가 쓰는 능력이야 내가 쓰는 능력이야 어 럭키 블럭 있다 있다 능력자 배틀이에요? 있다! 야 여기 우리 사람이 없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왜 여기 못 넘어가냐 좀 멀리 가봐야되나? 어 어 처형이다 아 못 넘어가 왜 어 잠깐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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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부셔 어 이거 뭐야 이거 열면 나와? 럭키 빌리저 3개 좀 먹었는데요 가만히 잡아봐 어 뭐야 내꺼 내꺼 어 깜짝이야 럭키 빌리저 뭐야 생선 생선 엄청나왔어 아니 그런거 부수지마요 아 이런거 부수지마요 아 이런거 부수는거 아니야? 네 같은 몸아 뭐야 이건 낚싯대 나왔어 보고랑 물고기 나왔어 물고기 나왔어 물고기 어 뭐야 아 다이아몬드를 해서 이걸로 아 여기 숨겨두자 얘 럭키 빌리저 숨겨두자 여기 숨겨두고 여기 들어가봐야지 문이 어디있나 어 여기 박스 하나 있다 어 개 털리네 어 문이 안들어가자 오케이 어 어 찾았다 좀 멀리 가야겠다 이거 깨면 된단 얘기지 어 뭐야 well there is your problem 이게 뭐야 찾았는데 왼쪽에 뭐 있었었어? 아 진짜? 여러분 이거 해석 좀 해봐 well there is your problem 너의 잘못이다? 너의 문제다 너의 문제는 없다 어 럭키박스 찾았어 어 부셔요 부셔 이게 뭐지 어 여기있네 꽝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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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때려 패고싶다 여기 어디야 여기 럭키박스 아 럭키박스 럭키박스 카펌만 나오면 되는데 어 이거 뭐야 간판물대가 아니야 이거 꽝이나 안 돼 이거 터지는거 나오잖아 그 켜는데 표지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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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갖고 있어 없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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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안 열려 이거 헐 와 이거 맵 개 크다 뭐야 이거 안 열리네 엄청 커요 여기 멕시칸푸드 이거 언제나 만들었대 어 이런데 있나 있겠다 이런데 아 옆에 버튼이 있었다고? 럭키박스 아싸 개꿀 위에 찾았다 뭐야 아 이거구나 어디야 순간이동됐어 어 어 밖에 안나가지는데 다리까지 만들어냈네 뭐야 또 푸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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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이 처형아 그거 너야? 슬라임이랑 싸우는거? 슬라임 쫓아와 슬라임 쫓아와 슬라임 쫓아와 슬라임 쫓아와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디야 어 어 어 어 왜그래도 왜이래 다 왜이래 뭐야 이거 어 나 무섭다 이 문 안 열려요 어 아이고 파쿠님 아야 미친냐 보스급 몬스터 소환됐어 어? 보스급 몬스터 소환됐어 보스급 몬스터 소환됐어 아니야 두번 죽는거야 두번 죽는거야 아니 갔어요 이제 도망갔어요 문 열려있는데 랑가능이 낫겠다 위험한게 소환됐나봐요 위더가떡 아 개 개급형이다 도망가자 이거 뭐야 저거 건들면 안되겠다 사그라든건 뭐야 일로가야겠다 우리 다 뺏겼겠네 형 일단 맵이 커서 신기하다 어 어 어 여기 다 타이밍했어 금 금 금이랑 곡괭이랑 도끼랑 거미랑 괭이 저 슬라임 뭐야 저거 뭐가 자꾸 터져요 막 야 저거 저거다 아까 저거 어휴 저거 도망가야겠다 문 열려있는 집은 안들어가야지 뒤를 부탁해 국장 아 미친 슬라임 저 앞으로가서 찾아야겠다 아 미친 슬라임 대빨라 다 쓸렸어 벌써 아 야생으로 나가면 안되겠지 아 진짜 럭키블럭 3개짜리 먹었는데 거기서 나왔어 어 달리기도 있네 이거 헐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있나 너무 위로 올라가는거 안좋을라나 이거 다리 건너면은 맵 끝이겠지 어 오 야 두명 같이 갔어 내 앞에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저 죽은거야 저거? 어 개웃겨 갔어 나 방금 봤는데 햄먹었어? 내가 둘이 갇히는거 봤거든 어 저기서 뭐 파밍하려나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폭발음 들리더니 둘 다 갔어 대박 야 이거 같이 다녀야겠다 그러면 저희 만날까요 어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왜 내 햄스터가 어휴 개깜짝 놀랐잖아 아 존나 이쪽은 우리팀이 아니야 여기있으면 안되겠어 어 어 어 어 어 매력이니까 칼로 나 죽여 어 어 어 지금 싸우면 안되는거 아니야? 지금 싸우면 안되는데 아니야 5분 지나지 않았나? 왜이래 얘는 나한테 아 여기 진짜 싼 안드레스구나 아니 문이 다 열려있어 짜증나게 다 털었어 럭키바스 다 털었어 어 뭐야 나이스 하나 박스 나왔다 아 41분부터 싸우는거래 지금 싸우는거래요 41분은 아니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41분은 아니야 41분은 아니야? 여러분 저 감바 나왔습니다 님들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저 죽겠습니다 어허 오케이 나 갑바에 무기해지겠네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오 나는 하드캐리 해야겠네 오늘 어쩔수 없구만 제발 제발 어 뭐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박스마 박스민 아니 몬스터가 안 나와 여러분들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아니 뭐야 우리팀 화이팅 원래 영택이 형은 기대하면 안돼 뭐 형 왜 나가 왁꾼이 두번 죽었어요 나 두번 죽었어 도망이나 해야겠다 저의 맥지죠